함께 풀 오늘의 문제판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의 문제판입니다. 오늘 총 30문제 풀어볼 텐데요. 첫소리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양정현 씨부터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4번 하겠습니다. 가로로 4음절 문제드립니다. 지읏, 히읏, 시옷, 기억의 4음절. 상점 지하, 상가 하겠습니다. 지하, 상가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하상원 씨 차례입니다. 1번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세로로 3음절 문제드립니다. 지읏, 시옷, 리을의 3음절 도움말 드립니다. 듣기 싫다. 잔소리 하겠습니다. 잔소리 정답입니다. 자, 김명숙 씨. 2번, 3번 남아있습니다. 2번이요. 가로로 3음절 문제드립니다. 미은, 쌍시옷, 이응의 3음절 도움말 드립니다. 뭉친 눈. 눈을 뭉쳤어요. 윤한소 씨. 눈싸움 하겠습니다. 눈싸움 정답입니다. 김명숙 씨. 눈싸움 한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신 건가요? 아직 문제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문제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윤한솔 씨가 이미 100점을 얻으신 가운데 3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가로로 3음절 문제드립니다. ㅌ, ㅁ, ㅈ의 3음절 도움말 드립니다. 털실. 털모자 하겠습니다. 털모자. 털모자입니다. 세종대 형님이 지금 지켜봐주시고 계신가봐요. 세종대 형님께 한 말씀. 감사합니다.